조계종 백연대계본부가 종단의 역점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모금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바로저금통을 새로 제작했습니다. 새롭게 디자인한 바로모양의 저금통은 세 가지 색상으로 제작됐으며 윤 4월 부처님 오시날을 맞아 전국 사찰과 불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. 조계종은 하루 100원 이상 저금하는 100만 명의 원력을 모아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과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